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66명, 경북 42명이 나왔습니다. 대구에서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 관련 12명이 더 나와 누적 202명이 됐습니다. 수성구 한 사업장에서도 9명이 나와서 누적 35명으로 늘었습니다. 달서구 필라테스 학원 관련 3명, 감염 경로 불분명 11명 등 66명이 나왔습니다. 경북은 경주 12명, 포항 10명, 구미 8명, 경산 3명, 김천 2명, 안동과 영주, 영천, 청송, 청도, 고령 7곳 각각 1명 등 12개 시군에서 42명이 나왔습니다.